친구들, 유라예요. 친구들, 벅스님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?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함께 가볼까요? 유라, 유라, 유라! 벅스님 중에서는 내가 최고지. 내 멋진 뿔을 보라고. 무슨 소리? 내 턱 안 보여? 내가 더 세다고. 너희들, 내 한번 벌침에 맞아볼 테야. 나 말버린이니 최고라고. 친구들, 벅스님들이 오늘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네요. 유라, 강력한 벅스님들이 새로 나왔대. 어서 구경가자. 진짜? 그럼 한번 가볼까? 친구들, 새로운 벅스님들이에요. 유라가 한 마리씩 소개해줄게요. 먼저, 최고풍뎅이는 검정색 쭈구를 쓰고 있어요. 머리에 세 개의 커다란 뿔이 있어요. 장수풍뎅이 무리 중에서도 가장 사나운 벅스님이래요. 지는 걸 싫어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네요. 톱 사슴벌레님이에요. 역시 검정색 바디를 가졌어요. 머리에 길고 삐죽삐죽한 톱이 있는 톱 사슴벌레님은 사슴벌레 무리 중에서도 가장 크대요. 어떤 것이든 잘라버릴 수 있는 만큼 강한 힘을 지냈다고 해요. 이번엔 장수잠자린인이에요. 검정색과 노란색 무늬가 아주 멋진데요. 하늘을 날아다니는 먹이도 긴 다리로 쉽게 잡는데요. 장수말버린인이에요. 날아다니는 무표물도 가볍게 잡는 비행의 달인이에요. 몸집이 아주 커서 먼 곳까지 날개짓 소리가 들릴 정도래요. 거대한 침을 가진 벅슨인 벌 중에서도 최강의 벅슨인이래요. 잘 들어라. 난 두고풍댕이 닌이다.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. 내가 훨씬 더 강하거든.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대결을 펼쳐서 최강 벅슨인을 뽑아보는 거 어때? 이르마야 벅슨인데 누가 더 강한가 그랑프리를 열어보는 거야. 팀을 나눠서 줄다리기에서 이긴 벅슨인 팀이 이기는 거지. 어때 어때? 진짜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? 자 그럼 팀을 소개하겠습니다. 풍댕이 닌팀 풍댕이 닌 사슴벌레 닌 잠자리 닌 말버린 조구풍댕이 팀 조구풍댕이 닌 사슴벌레 닌 장수 잠자리 닌 장수말버린 우와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 되겠는걸? 자 그럼 준비 이런 선생님이 팀 끌려갑니다. 어서 냉큼 배배를 인정하시지? 우와 안되겠다. 선수들 기술을 써야 할 것 같아. 이렇게 되면 리작가습법입니다. 로켓 발사! 우와 그렇다면 단방에 결포밀려주겠어. 너도 잘하던 거다.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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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워라 이겨워라 누가 이길까? 으라차차차차차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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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팀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무승부에요 친구들 흥 이길 수 있었는데 무슨 소리 우리가 이기려고 했다구 자 이제 그만그만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너무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얘들아 그럼 무당벌레님 버거샵에 가서 햄버거 먹는거 어때? 신제품 넣었대?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얼른 가자 무당벌레님 오늘은 유라가 복수님들에게 햄버거를 사주려고 해 좋아요 좋아 제가 새로 개발한 신제품이 나왔어요 누가 먼저 먹어볼래? 나 잠자리니니 한번 먹어보지 바로 이게 신제품! 자 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오 그럼 어디 한번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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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매워 뿔 어? 대체 어떤 맛이길래? 냠냠냠냠냠냠 으악 진짜 맵잖아 으악 친구들 너희도 한번 먹어볼래? 싫어 싫어 매운건 싫다고 도망가자 쉬 으악 흠 이거 맛있는데 왜 다들 안 먹으려고 하지? 고추로 만든 특제 소스라고 유라 누나 누나도 한번 먹어볼래? 너 너 안녕 우당벌레니 난 배가 너무 불러서 다음에 또 봐 안녕 친구들 우당벌레니네 새로운 버거가 정말 매웠나봐요 잠자리니네 얼굴이 정말 새빨게 닿네요 오늘 새로운 벅스님들과 함께한 힘들결도 정말 재밌었죠?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렛츠 플레이 정이 비행기 타고 정이 비행기 타고 슝 슝 슝 슝 슝 렛츠 플레이 비누바구를 날려 비누바구를 날려 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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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플레이 구름 솜사탕 미래 렛츠 플레이 ㅇ 음료 beneficial Jeremy 제